안녕 여러분 쇼쇼핑료에요 오늘 asmr로 입목기를 리뷰해볼게요 오늘은 완전 조용히 할거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면 소리를 키워주시면 소리를 키워주셔도 될거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리라코맛을 해볼게요 오늘 조용히는 이런 벚꽃나무에 앉아서 이런 떡을 먹고있는 이 갈색 리라코맛도 있고 전 수영하고있는 리라코맛도 있고 이런 좆에있는 리라코맛도 있고 좆에있는 리라코맛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리라코맛도 있고 이런 리라코맛도 있고 이런 리라코맛도 있고 이런 리라코맛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시작 아니 작용이라면서 해볼게요 자 자 이쪽으로 뜯어볼게요 뜯었어요 제가 먼저 테이프를 뜯어놨어요 그래서 잘 뜯깁니다 그래서 잘 뜯깁니다 요거 뷰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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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뜯어볼게요 좋습니다 진짜 대박이네 대박이에요 이렇게 귀엽게 나올 수가 있나요? 수영하는게 나왔어요 이런 커다란 병이랑 이런 커다란 병이랑 자기 귀여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다 위로 잘라볼게요 안 잘라줘요 잘 이제 잘라지네요 잘 빨리 자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잘라주니까 자 아 진짜 귀여워요 아 진짜 아 진짜 꼼꼼해 무서워 여러분 무서워요 네 여러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준비를 해볼게요 병 못 뜯어야 돼 병 못 뜯어야 돼 병 못 뜯어야 돼 자 이제 다 뜯었으니까 한 번 조립을 해볼까요? 그럼 어떻게 하지? 일단 먼저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얘를 꽂아줄게요 줄게요 여기 한 번 설명서인가 이상한 걸 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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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귀여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꽂고 갑자기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지금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목소리가 다 아쉬웠어 목소리가 다 아쉬웠어 안 꼽아져 안 꼽아져 안 꼽아져 안 꼽아져 안 꼽아져 안 들어가 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진짜 너무 짜증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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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올래 내려가 아니 내려올래 자 빨리 찬물 찬물 그만 꺼내놓고 갑시다 자 이렇게 이쯤에 이렇게 맞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쯤에 타겐 이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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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너무 귀여워 오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 너무 아주 귀엽죠 일단 완성했으니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밤 되세요